동아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식료차녀 전순위 1460년 동과라고도 합니다. 원문 번역문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면서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동아 한근을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준비하고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자르고 삼씨 한근을 물에 갈아 즙을 낸 다음 삶아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. 조리법 1. 파의 흰 부분을 한 움큼을 자른다. 2. 동아 한근과 파 흰 부분 삼씨 한근을 물에 갈아 즙을 만든다. 3. 즙을 넣고 죽을 만든다. 4. 유럽 아라로 작용 원 원 원 원 원 원